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리버 IBH-L201 헤드폰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유선과 무선 연결을 모두 지원하는데, 무선으로 사용할 확률이 훨씬 높은 제품이므로, 프로투스 연결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투스 헤드폰은 실내보다는 실내에서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바람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커로 지하철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세트 중입니다. 세트 중입니다. 다음은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소리에 큰 왜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성능도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바람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있는 빌테인 마이크가 보이는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의사소송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마이크 성능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